공간 넣어집니다. 데이비드 넘어졌고요. 박주영 한 번 접어두고 왼발 크롬! 헤딩! 골다! 슈딩 골! 서울의 승대 득점! 황현수 1대0 서울! 다시 한 번 자를게요. 알리바이프! 다섯 번 알리바이프 밀어집니다. 황현수 골! 황현수 골은 이나영! 하늘수 황현수 골! 이나영! 5점 골이죠. 굉장히 힘이 들어갔어요. 알리바이프 포장하겠습니다. 알리바이프의 황현수입니다. 스윗슛! 골! 골! 서울의 승대 고여하입니다. 서울 승대 골을 맞습니다. 와 주장 고요한이 중요한 역할을 잡고 후배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즌도 해결사 고요한입니다 패시 공격 반대쪽에도 들어갑니다 패시가 됩니다 패시 반대쪽 자 박주현 용도상 슛 2대 1의 정원진 정원진의 추가 풀이 나왔습니다 2대 1전은 서울입니다 자 이게 바로 최영수 축구입니다 지키고 지키고 지키다가 역습 판빵 깔끔하게 해결합니다 교체 들어간다 정원진 선수가 클로암볼 리바운드 슈팅 고리문을 또 한 번 열어 랜 서울입니다